와우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서밋과 오테라고 합니다 2020년에도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 다들 잘 쉬고 새벽돈도 많이 받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팬분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주실 말까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... 올해는 보는 맛있도록 좀 재밌게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2020년 SK 스프링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T1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걱정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년후 행복하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20년의 설날이 찾아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셔서 나의 하나씩 더 드시길 그리고 또 건강하세요 항상 또 뭐였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